네 이동헌입니다. 오늘은 창원입니다. 창원 의창구 동읍 용잡리에 24시문인 카펫 나우커피 창원동읍점이 오픈했습니다. 창원동읍점도 동읍자회점과 마찬가지로 월세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 37만원입니다. 월세 놀랍죠? 근데 그렇다고 월세가 낮다고 위치가 빠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맞은편에 동창원 새마을금고 본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동읍의 중심도로구요. 길 양쪽으로 비료상, 인테리어 사무실, 과일가게, 분식집, 학원 등 많은 상가들이 모여있는 동읍의 읍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옆집인 분식의 품격 저집이 또 굉장히 장사 잘 된 집입니다. 24시문인 카펫 나우커피 창원동읍점이구요. 동읍점 보시면 전면이 굉장히 넓죠. 전면이 넓어서 시인성이 좋고 또 광고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픈하자마자 별다른 오픈 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새마을금고 맞은편에 24시문인 카페가 오픈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공사기간 동안 홍보도 됐겠거니와 그보다도 여기 라인에 업종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판들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간판들이 많은데요. 오래된 간판이 많다는 얘기는 상권이 좋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장사가 다들 되기 때문에 업종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는 매장을 잡으시면 롱런할 가능성이 많구요. 또 이런 데는 빈자리가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종 업종이 또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적다는 거 유념하시구요. 티비 왼쪽에 또 문이 보이시죠. 점은 뒤로는 매장만큼의 공간에 점주님이 쉬실 수 있는 휴식공간과 또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24시 문인카펫 나우커피 창원동읍점이구요. 매장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죠. 매장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죠.